다들 창문 닫아. 어, 쌤. 더워요. 에어컨 켜고, 어? 어? 또 지나간다. 아, 진짜 씨. 야, 저 소리 있고 그거 어쩌지 않냐? 뭐? 죽여 살려, 죽여 살려. 아, 창가인 애들 뭐해? 빨리 창문 닫아. 네. 부이와이너. 얘들아. 내 말 새겨들어, 어? 아까 내가 그랬지. 니들 인생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공부도 빡시게 하고, 어? 훈련도 빡시게 받아야 된다는 소리야. 알았어? 빡시게. 아칭에. 빡시게. 아빠 좋아. 원신아. 왼손이 안 잡아.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왼손이 소연기랑 방탄모 잡는다. 아빠 좋아. 신속하게 움직여. 빨리, 빨리 나와. 왼손 천기 파지. 뭐 하는 거야, 지금?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빨리! 시작! 가, 이동! 빨리빨리 움직여! 빨리빨리 움직여! 누가 가만히 있나? 뛰어! 훈련병 전원 돌격, 서격 자세 준비해! 엎드렸어, 구분 동작 파! 하나, 둘, 셋! 일어서 구분 동작, 하나, 둘, 셋! 용 소대장이랑 눈 마주치지 않는다. 왜 내 눈치를 보나? 총구 전방! 누가 총구 바닥으로 켜만 놔! 앞에 봐! 빡세는 너무 빡세인 거 아니냐고. 엄마... 그냥 다 포기하고 집에 가고 싶지. 근데 그러면... 남들 다 받는 가상점 나만 못 받는 거잖아. 그게 불안한 거지. 훈련병 전원. 격발 시 바둑알 떨어뜨리지 않을 수 있도록 집중합니다. 몸에 힘 빼고 호흡 멈추고 집중. 격발. 야, 야, 할 수 있어. 왜 이렇게... 수전증이... 이 형수, 사격 좀 공부처럼 해. 아, 진짜. 우리 소대장 보잖아, 빨리 해. 알았어. 빨리 빨리 나와. 일어나. 다음 신속하게 이동. 일단 한번 제대로 잡습니다. 빨리 빨리 가라. 훈련 진지하게 하는 게 완전 바보 짓이지. 여유 시간에는 무조건 공부하는 게 남는 거라니까. 난 그냥 우리 반 애들 아무도 안 다쳤으면 좋겠다. 아, 씨... 누가 이사 왔나 봐. 알겠어, 알겠어. 나 상한 거야, 나 진짜. 나 진짜 상한 거 같아. 먹어봐. 1조부터 총기 분해 실시한다. 자, 1조부터 분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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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기 분해가 완료된 인원은 손을 들어 조교에 확인해 받는다. 야, 어울리야. 하여튼 다 말 좀 살 거 아니야. 미안해. 아, 미친. 쏴봐. 뭐냐? 쏴보라고. 몰려놔도 못 쏘네.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난 이게 자꾸 내려가서. 넌 안 내려가? 안 차가세요? 일어나. 호흡하게. 호흡하게. 자, 호흡도 없다. 다음 가슴 압박 실시. 1, 2, 3, 2, 3, 2, 3, 2, 3, 2, 3, 4, 3, 2, 3, 2, 3, 2, 4.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야, 임채. 물 마셔, 물. 어. 어. 물 마셔. 빨리. 왜 그래. 응. 엄마. 야. 뭐가 어때, 새끼야. 걔 같지? 야, 씨발 나 찍지 말고 다른 새끼 찍어. 얘들아. 일정아, 나도 자습하자. 네. 어쨌든 나가는 애들보다 남아 있는 애들이 훨씬 많잖아. 이럴 땐 다수 쪽의 의견을 따라가는 게 안전하달까? 아, 좋다. 오일밖에 안 입었는데. 빠지 말까? 오일? 줘봐. 그걸 왜 맡아, 비용신아. 아니, 오일밖에 안 입고 있잖아. 아, 씨. 아, 씨. 불침범 있을 때 여자애들이랑 수다 떠는 거 나름 나이스하지. 하나 나서면 진짜 좋을 텐데. 특히 더 예쁘게 그려줘. 나도 영국 남자 만나봐. 영국 남자? 나라가 쟤 잘 알잖아. 저렇게 짐승같은 놈들이 있는데. 아, 여기다 속옷을 말리라고? 아, 씨. 그니까. 아, 쟤 애들 훔쳐갈 수도 있잖아. 내 말이. 아유, 지더리 원투. 둘이 어쩜 그렇게 닮았냐? 야, 내가 얘랑? 내가 더 재수 없어. 나도 재수 없어. 너무 빨리, 빨래 다 놀어. 아, 씨. 던지고 날려. 어? 쟤가 잘 놔보는 거야? 아, 씨. 맨대 새끼. 저런 애들이 나중에 그리려고 하잖아. 야, 이 미치 새끼 진짜. 나한테 해봈대. 아, 태연이야. 소름기차. 야! 야. 야왁철아. 옷 좀 빨아 입어. 야, 뭘? 야, 싸우다. 아, 너무 놀랍다. 나. 우유. 왜 이렇게 하라고 해? 방금 씻었는데 냄새가 안 빠지는 것 같아. 유원아, 냄새 좀 맡아봐. 안 나. 안 나? 나는? 나는 나, 나. 맡아봐. 나? 아니, 다시 맡아봐. 그럴 리 없어. 야, 야. 맞아봐. 아니, 아니. 맡아봐, 맡아봐. 아니, 설마. 바둑아일 떨어뜨리지 않을 때까지 계속 시도한다. 흔들리잖아. 네가 호흡을 멈추라고. 차서연이랑 배워. 팔꿈치 모으고. 왼손에 힘 빼. 호흡 멈추고. 집중. 격발. 제일 힘든 거? 아직은 없는데. 대박. 나라 성공했습니다. 유정이도 성공했습니다.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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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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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원이팀. ?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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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엎드려야 스쿠아. 그분 동작. 하나. 하나. 둘, 셋, 넷. 아무래도 내가 안심이 안 된단 말이야. 나, 나, 나 진짜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어. 이거 봐. 위험하다니까. 나 진짜 얘기 안 할게. 어? 죽어도 얘기 안 할게. 그래? 그럼 내가 볼게. 진짜 죽어도 얘기 안 하는지. 어? 아, 이제야.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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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씨발 개새끼 어디로 갔어? 아, 이 씨발이 너무 좋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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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열, 어디가? 아, 화장실 좀 빨리 갔다와. 아, 화장실 좀 빨리 갔다. 나라야. 뭐해, 여기서? 불진반 사고 났더니 잠이 안 와서. 너는? 아, 나는 뭐. 그냥 깼어.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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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